... ... ... ... ... ... 자, 여기서부터 문제예요. 지금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고정하기니까 먼저 읽어드라고 있어요. 자, 저 커튼을 열면 이제... 벌써 기다리고 있어. 오, 바로. 와, 성태현. 와, 성태현 총도 잘 쏘네? 아, 보조하기로. 최영준. 최영준, 최영준, 최영준. 차장 교체, 차장 교체. 차장 교체! 어, 없어, 없어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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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ै, 크래. 다운, 다운! 선명 완료! 선명 완료! 아, 혹시나 뭐를 숨어있는 또 대한군을 확인했습니다, 양태풍. 자, 이제 국과 기미. 왜 없어, 빨리. 선명 완료, 선명 완료! 밖에 날개! 오 봤어 봤어 밖에 대항군이 있는 걸 봤어요 밖에 날개! 날개 저기 있어 날개에 대항군이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밖에 날개! 날개! 날개 저기 있어 야 옆에서 대항군이 저기서 지켜있어 오상위를 옆에서 대항군도 올랐어 야 대항군도 올랐어 야 양쪽에서 사격 최고다 흘려! 흘려! 아 잘한다 최영진이 확보를 했고요 와 근데 지금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요 뛰어뛰뛰뛰 자 전력을 찌어야 합니다 어 괜찮아 아니다 어 괜찮아 아니다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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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성태현 뭐 아프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단 1초라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총 총! 자 지금 총기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야 예 아직 대항군이 더 남아있거든요 사주 경기 계속 해야죠 끝까지 해줘야 돼요 아 위에 있어요 네! 대항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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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엔 대항군! 대항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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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바로! 아 이제 최용진 팀장이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뭔가 대항군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재웅 좀 우와 여기 또 나와 자 경남구에서 나옵니다 여기선 안 맞을 수가 없다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순간 결승전 앞에서 대왕군이 나오길래 엄청 당황했었고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대왕군! 와 다지꾼의 일이 나왔어요 대왕군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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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11명 12명을 지금 우와 미션 종료입니다 미션 종료입니다 미션 종료입니다 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총상 차이일 것 같아요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다음번 y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